2차 재난지원금 9월 19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 등을 정리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함께 지정됐는데요. 광주청년센터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열정적인 청년들의 모습부터 취업 거주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SNS를 통해 알리고요. 10월에는 포스트 코로나와 청년 정책을 주제로 한 포럼도 진행됩니다. 독거노인,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식당 운영자 박종수씨, 조영도씨가 LG의인상을 받습니다. 광주에서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박종수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55년간 주말마다 무료로 의료봉사를 했고 사랑의 식당 설립을 후원했는데요. 이후 식당 운영 복지법인 대표를 맡았습니다. 관공서에서 구두를 닦는 조영도씨는 30년간 사랑의 식당 운영과 관리를 무료로 도맡아 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인기 강의,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이 세 달간 온라인 원격 강의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27일 첫 강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던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주제로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부터 광주시립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의 인기 강의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